요즘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, 최적 공급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한국통합물리협회는 지난 25일,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기업 대표들과 회원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. 박지혁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메가FTA 등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, 최적 공급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화주기업에 인식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. 아울러 물류산업이 국가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중심의 법체계를 서비스업에 막도록 개편하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. 총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주연종 물류정책관은 상반기 중에 약 3,400대의 신규 차량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올해 중으로 화물운송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. 한편 협회는 올해 4월 계획 방향을 창조와 혁신의 시장 생태계 조성으로 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.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.